개구쟁이 토마스, 헬로윈 쓰레기를 정리해요 맛있다 와우, 멋진데? 엄마, 사탕 바구니는요? 여기 있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꼬마 친구들, 여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토마스, 뭐하는 거야? 아, 스파이터다 아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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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헬로윈 파티를 재미있게 즐기고 나서 쓰레기도 말끔하게 치운다면 아주 멋질 거예요 멋져요? 쓰레기는 토마스가 정리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토마스 케빈 앨리스 우리 같이 쓰레기를 치우자 어때? 좋아 좋아 나도 도울게 나도 도울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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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볼도 끄고 잘했어요 토마스 토마스와 친구들은 헬로윈 파티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를 잘하기로 했어요 사용한 물건들은 창고에 정리하고 쓰레기는 말끔히 치우기로 말이에요 아, 사탕껍질이랑 봉지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더 멋진 파티가 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겠죠? 짠 세 vous 점ionen 네 들어 스팸 있 지금 我们 je donc m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